박주기사 아이씨 숨차 박중사 어딜 가니 어디있어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하오린입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은 선글라스를 좀 껴 봤는데요 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뒤로 보이시는 바닷가에 나와 있습니다 뭐 날씨가 더워서 제가 피설을 하려고 온건 아니구요 오늘 여기 아주 좋은 토지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곳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바다에 보면 날씨가 더운데 저쪽에 한번 보시면 해무가 지금 끼어 있어요 해무가 끼어 있어서 아주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경주시 간포읍 대본위에 있는 토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781평 지금 2필지로 되어 있구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 번폐율이 40%나 되는 큰 장점이 있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 전용이 완료된 상태라서 바로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요즘 이곳이 참 핫하다고 들었는데요 주말에는 차가 막혀서 차 이동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고 여기 문무대왕릉이 주변에 있어서 경주에서 울산에서 관광지들이 무지하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핫하게 굉장히 뜨고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변 토지 가격이 아주 들썩들썩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땅을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정말 더워서 몸에서 육수가 아주 주룩주룩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자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이쪽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지금 오른쪽 왼쪽에 보강토 작업이 돼 있는 곳 중에 왼쪽에 있는 토지고요 무엇보다 이 토지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주변으로 지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되고 앞으로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여름 땅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쪽에서 보시면 보강토 작업 끝나는 데까지가 경계선인 것 같고요 요 뒤로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직은 토목 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출입구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야 진짜 태양을 피하고 싶네 얼굴이 다 탈 거 같아요 자 지금 조금 올라왔는데요 요 오른쪽에 보이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자 저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미 여기는 풀빌라 7동이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벌써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서 숙박업소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토지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자풀이 자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 있군요 자 보이시는 것처럼 저 뒤쪽으로 뒷쪽으로 781평이니까요 어 면적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넓은 편이고 보시다시피 그 지대가 원만하고 평탄해서 그 토목 공사가 그렇게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고 아무래도 그 공사 비용이 많이 절감되겠죠 자 지금 자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더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 잠시만요 여러분 어 박중사 전투기 띄워 오케이 자 지금 저희 박중사가 전투기를 띄워서 항공에서 보여줄 겁니다 단힐 losing 1단힐 너무 띄워 2단힐 2단힐 3단힐 3단힐 4단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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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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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사 어디인다? 박종사!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야 박종사 휴가 갔냐? 얘 어디 있는 거야? 박종사 어디냐? 우리 박종사는 휴가를 떠나버렸습니다. 보고도 없이... 지금 저희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저쪽에 한번 보시면 저쪽에 출입구가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출입구가 될 것 같고 지금 이 주변의 개발 호재들을 제가 잠시 브리핑을 하자면 지금 저기 앞쪽에 펜스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쪽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가 2025년까지 사업이 7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70만평 규모의 총 18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미 21년 7월에 착공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이 연구소에는 유능한 연구원들이 한 천 명 정도 또 상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개발 호재로는 또 예전에 대본초등학교였던 자리에 지금 여기에서 차로 이동거리 한 2, 3분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이 2025년 완공될 예정이며 지금 3월에 이미 착공하여서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 5분 거리에 세 번째 개발 호재는 연동항과 나정항이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148억 원을 들여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금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회타운, 포장마차, 갤러리 광장 등이 조성돼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토지 바로 뒤편으로는 풀빌라 7동이 이미 지금 건축 중이고요. 지금 저희 토지에서 반대편으로 바라보는 보강토 작업이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지금 연벽 200평 규모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지금 건축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으로 여기서도 한 5분만 가면 이 경상권에서 가장 인기 많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조망권을 함께 즐기면서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골프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라운딩 할 수 있는 골프장이 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변으로 굉장한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간포는 앞으로 굉장히 지금도 물론 핫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아주 핫한 곳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간포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토지 계획관리 지역이었고요. 저쪽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한번 해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구 조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영구 조망이 나오는 곳이고 이 오션뷰는 제가 봤을 때 이 근처에서 따라올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토지 한번 다 둘러봤는데요. 멋진 해변을 접하고 있는 영구 조망이 나오는 멋진 오션뷰 토지 풀빌라, 펜션, 카페, 글램핑, 카라반, 오토캠핑, 전원주택 등등 많은 개발 장점을 가진 보고만 있어도 힐링되는 장소 오늘의 토지 소개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의 타우린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박중사 안녕 고생했어 박중사 언제 소주 한잔 하자고 빠이빠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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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